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유쾌한 언어 습관 Say Yes 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 지음, 최금 옹김, 호랑나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말을 조금만 의식해서 바꿔나간다면 마음속에 그리던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말과 언어 습관만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 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면 그 생각과 똑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조금 싫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진심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바라던 대로의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이 생각을 만들고 인생까지도 지배하는데요. 사물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방식의 버릇, 즉 생각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의식이나 사고의 내용이 직접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습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언어의 습관, 즉 말버릇의 영향력입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아주 충실하게 보냈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며 하루를 힘차게 살았다고 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몰라보게 좋아지고 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여 좋은 말버릇을 습관화한다면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어 습관, 이것이야말로 사고 습관을 형성하는 원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와 세포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에는 낙천적인 사고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낙천주의자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언어를 모두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면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다가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하고 또 운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좋은 경험을 했다. 이제부터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오는 평소의 말버릇을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비관적인 표현도 적극적으로 피하고 항상 낙관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반드시 해내겠다 나는 할 수 있어 자 힘내자 라고 끝없이 밝은 미래에 희망을 맡겨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또 남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열등의식 같은 것은 버려버리고 좋아하는 나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즉 되고 싶은 나 이런 모습이고 싶은 나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는 성격이 밝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난 항상 열심히 일하며 재물복도 많다.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라고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면 좋습니다.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내가 태어나고 현실로 받아들여져 몸에 영향을 미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외모 그리고 돈 역시 그 사람이 생각한 만큼의 수준까지만 이르게 되는 법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면 더욱더 커다란 포부를 안고 보다 멋진 자아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느껴질지도 모를 텐데요. 희망도 시간이 지나면 곧 몸과 마음에 뚜렷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자아 이미지의 확립입니다. 상상체험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꿈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말하게 되면 그 바람이 실현될 확률은 한없이 높아집니다. 상상체험이란 그저 막연하게 꿈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실제로 시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리는 정도까지 뇌에 확실하게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자신의 목표 달성을 향해 착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5분 동안만 상상체험을 하면 6개월가량 지나면 실제로 150번이나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자율신경계 곳곳에 그 꿈들이 새겨지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뇌의 기억 속에 저장된 것과 똑같은 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좋은 경험을 또다시 맛보려는 열망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상상체험은 의지력보다 강합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버릇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을 때 또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일을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긍정어와 부정어의 비율에서 긍정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한데요. 특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말들이 긍정어로 구성되었다면 언어 사용에 무척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라는 이미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인데요. 그에 걸맞은 좋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그와 똑같은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가진 게 부족하니까 다음에 사야겠다 라고 바꿔 말하면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표현법만 바꾼다면 부정적인 표현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됩니다. 도저히 무리다 라고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해보자 라고 일단 긍정으로 시작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안되겠어 이게 전혀 아니잖아 라고 야단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군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라고 격려해 준다면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 모두가 기분 좋게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돈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돈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의 경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재산은 뇌에서 구축됩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 수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더욱더 큰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 피해야 할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복이 없다. 돈과는 인연이 없다. 벌어도 금세 돈이 없어진다. 가난한 게 죄다. 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면 그 말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은 없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와 같은 소극적인 의사결정도 뇌세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런 말들 대신에 수입을 늘려서 더 즐겁게 살자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뇌세포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친밀감을 담아서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정도 생겨납니다. 멋진 인생을 선택하는 말이 있는데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신선함, 친절함, 친밀감, 위대함, 관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말들인데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 한마디 역시 매우 효과가 큽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대신에 지금이 아주 좋다,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 라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말인데요. 말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작용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지금이 그리고 미래가 더 좋아진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인생관은 물론이고 세계관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자신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한마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좋겠다, 굉장하군, 좋았어 라는 말이며 의욕의 뇌를 작용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무척 사랑받고 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지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의욕의 뇌를 크게 자극합니다. 의욕이란 되뇌의 방대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즐거운 일, 재미난 일, 꼭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만이 의욕의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즐거운 기분과 말이야말로 뇌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운수대통, 사랑받는 것은 운수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과 칭찬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즐거움이 상태로 바뀌어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이 제거되며 비로소 안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것은 운수대통, 사랑받는 것은 운수소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운수대통이고 사람들이 친절을 받는 사람은 운수소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정성껏 무언가를 해주어서 그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받을 때 물밀듯이 솟아나는 충만감이야말로 최고의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좋다. 우리 집이 최고다. 어머니의 음식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좋은 동료들과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내가 사랑하는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간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 나도 참 좋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최고의 날이었어. 너무 고마워. 이렇듯 평범한 일상에서도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바로 멋진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신만의 성공 키워드를 입버릇처럼 말한다면 그 말과 똑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성공 키워드를 이어모아서 문장으로 만들고 소리내어 읽어보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재물복이 있다. 나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나는 아주 운이 좋다. 나는 좋은 기회를 찾게 되어 점점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나는 인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최고의 날이다. 좋은 예감이 든다. 이렇게 자신만의 성공 키워드를 사용하여 행복해지는 문장을 만들어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인생이 크게 바뀌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합니다. 또 경제 규모를 향상시키는 황금이 말을 성공 키워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이란 좋은 것이다. 나는 돈과 궁합이 잘 맞다. 나는 재물복이 있다. 돈과 더 친하고 싶다. 나는 지칠 줄 모르는 부자다. 재산은 뇌에 축적된다. 수입을 늘려서 계속 즐겁게 살자.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은 좋다. 멋진 인생을 설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음은 퀴즈 영상인데요. 재미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 상상체험은 뭐뭐보다 강하다. 2. 사랑하는 것은 뭐뭐, 사랑받는 것은 뭐뭐. 3. 뭐뭐 한마디가 자신을 움직인다. 4.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뭐뭐도 바뀐다. 5. 말이 생각을 만들고 뭐뭐까지도 지배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언어 습관으로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